천만 영화 부산행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연상우 감독의 차기작 기생수 더 그레이가 오는 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. 기생수 더 그레이는 전세계 2,500만부가 팔린 이와야키 히토시 작가의 만화 기생수를 각색한 작품으로 총 6부작으로 구성된 시리즈인데요.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생생물들이 등장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전담팀 더 그레이의 작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생생물과 공생하게 된 인간 수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. 부산행, 반도, 지옥 등 한국적인 색채가 강한 장르물을 선보였던 연상우 감독이 연출과 더불어 각본까지 맡은 기생수 더 그레이가 또 어떤 특유의 상상력과 연출력을 보여줄지 전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